예고해 드린 대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는 3월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달 동안 보유한다면 우리는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4대 낙폭에 투자를 해야 할지 관심 기업 뽑아볼 테고요. 먼저 달리는 말 관심 기업부터 공개해보죠. 후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반도체와 방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핫한 두 가지 섹터가 나왔는데 먼저 풍산부터 이성철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음법으로 기대감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장 초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산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발표 이후, 이 수음법이 오늘 또 잠시 후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잠깐 또 빠지는 우려감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약간 좀 선반영되는 감은 분명히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주식이라는 주가적인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발표가 됐을 때는 이 조정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풍산에 대한 부분은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어떤 방산 쪽에서의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이 신동 쪽에서의 알루미늄이나 이제 가공하는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70%고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아직 30%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신동 쪽에서의 매출이나 좀 맞은 부분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전방 사업 쪽에서의 수요나 그리고 시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만 봤을 때는 방산 쪽이 신동 쪽에서의 성장세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풍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100% 어떤 방산 쪽에서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오히려 적은 점이 또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신동 쪽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반도체에 대한 가동률이나 여러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이제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올라올 때 이 방산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산주에서도 이제 이 수음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관련이 다른 어떤 비포 방산주 대비해서는 적을 수는 있겠지만 방산주에서 선별할 때는 풍산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음법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떤 기업이 더 치고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한번 봤거든요. 방산 섹터 안에서 외국인이 사는 방산 기업이 따로 있고 기관이 사는 방산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산은 기관에 들어가고 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게 현대노템이고요. 나머지 한화여러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쪽은 다 외국인이 수급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의 매수세를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수주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예로 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어떤 매수 관점을 주지했었거든요. 물론 매수에 대한 강도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두세 배 이상 순 매수를 금액적인 측면에서 하긴 했지만 역시 방산주 안에서도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또 수주 부분이 삼박자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했을 때 올해 다른 섹터가 아니라 바로 방산업점을 꼽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게 외국인들 수급적인 측면은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 마지막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방산의 기업이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계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서의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외국인 눈에는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풍산까지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최진욱 본부장의 기업을 볼까 합니다. 아, 신고가 기업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SK하이닉스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업이 뻔하지 않게 시원하게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는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계속 HBM 쪽에 대한 경쟁력 우위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AI 합성용에 대한 GPU 수요는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럼 당연히 HBM 쪽에 대한 경쟁률도 당연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반도체 쪽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은 좀 HBM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올해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빠르게 쏠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후발 주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HBM3 쪽에 대한 성과가 이게 3개월 전 기대치에 비해서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 지금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선도적인 주자를 가지고 있는 게 SK하이닉스 쪽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HBM 쪽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쪽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마이크론이 지금 초기 진입을 지금 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일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기업 쪽에는 손을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러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초기부터 HBM 쪽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일 부분이 굉장히 저는 탄탄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눌림 기회로 인해가지고 한 번 더 저는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한 달 보유 가정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17만 원이 더 빠를까요? 한미반도체가 10만 원을 뚫는 게 더 빠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하나 두 가지 움직이는 수요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최근에 외국인 수금만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의 손을 들어주고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다가 한 차례 눌림은 나오지만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눌림 폭이 좀 적은 폭이죠. 눌림 폭이 좀 적은 폭인데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10만 원은 먼저 달성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만약에 3월 내내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 좀 안정적인 투자 수요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성이 있고 상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열어둘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투자처는 SK하이닉스 조금 더 빠른 수익률은 한미반도체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력이 다르지만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하이닉스까지 짚어봤고요. 투트랙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파가 아닌 과대 낙폭은 어디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연 두 분의 의견 여기서도 갈렸습니다. 로봇과 라면이 나왔는데. 보는 섹터가 두 분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성훈 차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심 가볼 텐데요. 작년에 진짜 음식료, 라면 섹터 고공행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픽아웃도 없을 거라고 보시나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K-푸드에 대한 관심은 지금 글로벌 쪽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런 랠리 부분은 이어지기는 좀 힘들겠지만 우선 미국을 중심, 미국이 아니죠. 북미 중심의 부분이 선진국을 찍고 이제는 남미 쪽, 동아시아 쪽으로의 우리나라의 라면이나 이런 약간의 고가가 아니라 필수품 같은 음식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라면 업종이, 음식료 업종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라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책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해외 쪽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자유로우면서 해외 쪽의 모멘텀으로 많이 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라면을 위시한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농심 같은 경우가 다른 라면 기업들 대비해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1년 동안 봤을 때도 사각폭이 30% 이상이었으니까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농심입니다. 라면 3대장 중 하나였어요. 어떻게 최준욱 본부장님, 3대장 중 신라면, 불닭, 열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개인 취향 아니고요. 주가입니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인 주가 측면으로 보면 농심을 조금 더 하고는 있어요. 이유는요? 일단 농심 같은 경우는 K푸드 쪽 관련해서는 저는 라면 기업들은 전부 다 프리미어 효과는 갈수록 받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리미어 효과는 충분하게 부여가 되면서 받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심의 주가가 상대적인 하락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도 앞전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 속에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심의 주가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의 농심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는 게 농심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의견이 갈릴 줄 알았는데 또 힘을 보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괜찮은 거 봅니다. 네, 농심의 기회를 찾아봤고. 그렇다면 로봇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브리봇. 저희 사실 이번 주 중계할 때 한가를 맞이해서 놀랬죠, 사실. 그 이유를 찾고 과연 이게 기회일까 궁금했는데 최진욱 본부장은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과대납폭이 나오면서 한가가 나왔을 때 당시에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별다른 공시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악재가 있었던 부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빠졌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에브리봇에 대한 차익 대량 매물들이 위쪽에서 좀 출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쪽부터 에브리봇이 출발을 해줬을 때 당시부터 거래대금들이 좀 쏠리면서 위로 좀 올라왔던 주가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을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에브리봇 쪽에 대한 별다른 악재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이틀간의 바닥을 잡아주는 과정들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다시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을 견해를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 투심 흐름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 제스처, 인식, AI 쪽에 대한 특허까지 지금 출원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최초로,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AI 쪽에 대한 제스처, 인식의 특허를 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서빙 로봇에 대한 AI 제스처 부분들이 인식을 시킨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빙 로봇을 지금은 부를 때는 어떤 이제 데이터 동작들을 입력을 하고 서빙 로봇이 그 안에서 이제 트랙들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제는 이제 손을 들면 이제 서빙 로봇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인식을 해서 그럼 이 부분들이 이제 상요화가 지금 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들의 인프라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 로봇 쪽이나 서빙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에브리북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외형 성장폭은 시기가 지날수록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 투심 역시도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정 중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이성홍 차장, 영앤리서치 최지덕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